뒤에 이렇게 한번 인사 드리러 가고 싶긴 한데 네? 안된대 부산에서 왔어요 알겠습니다 보시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? 이제 가서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는건가요? 아니 그건 아니에요? 선물을?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진짜 이게 예전인 것 같아 와아아아악 안 돼! 안 돼! 하면 안 되지 지금 시간이 안 돼 그럼 볼 수 있어요 NBC 자 옆방으로 갈게요 고마워요 I love you